이렇게, 이렇게 또 해 주시네. 야, 이거 치킨 파티. 이거 치즈볼. 너무 맛있겠다. 치즈볼? 치즈볼. 너무 맛있겠다. 크림리나, 크림리나. 이거 다리 하나 먹으니까 다리가 어떻게 많이 들어간다. 저도 양념, 양념. 양념이 짱이지. 양념이 짱이야. 양념이 짱이야. 미쳤다, 맛있겠다. 맛있어 봐. 뭔가 오미자래, 오미자. 오, 오. 여기서. 나는 양념치킨. 나는 후라이드 치킨. 아줌마. 보이는 날개는 내게. 다리는 내게. 모금 빼주세요, 아줌마. 모두 미만 치킨. 아니, 꽉찬 치킨. 많이 같은 걸로 아줌마. 우이는 날개는 내게. 가슴도 다리 외돌로. 아이, 제난데. 아이, 제난데. 제난데. 아니, 수고하셨다고 했지. 이거 누구 마음대로 먹는 거야? 일단 먹었으니까. 맛 괜찮아? 맛 괜찮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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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네네. 앉아, 앉아. 앉을까요? 와, 근데 검색하시니까 진짜. 네, 무섭다. 낫으면 또 성태 몰카인 줄 알고. 나도. 그랬더니 내가. 오늘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성태가 먹자. 도착할 때부터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먹으면서 할까? 네네. 네네. 너무 어색하다. 먹으면서 좀 편하게. 적시지 않아. 음료수는 좀 뭘로 드릴까요? 제가 이거 먹기. 짠. 플라스틱. 거기다 오미자를 타서 드시면 맛있어요. 여기 오미자. 원액. 진짜. 아, 그럼. 이거 우리 회사 제품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색깔이 다 좋잖아요. 그래서 취한다. 색깔이. 여러분들이 애를 쓰셨기 때문에. 귀한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하나씩? 뭐죠? 정식 사원증을. 어? 발부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이 사원증의 직급은. 판매 금액에 따라서 직급이 차등 부여될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자, 사원. 네. 자, 사원. 허성태. 사원님. 그냥 앉으세요. 사원님. 부정. 부정. 사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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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reinstall INLIn.